그럼 혹시 제 첫인상 어때요? 입트신 것 같아요. 아 그쵸? 감사합니다. 내 회점이란다. 문재인님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건 얼마짜리예요? 카메라 맞는 500개. 이거를 우리 집에서 설치하는 게 어때요?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. 아니에요. 이제 카메라 그거를 팬분이 주신 건가요? 네. 근데 어떻게 다 그거를 아시는데? 어? 모르겠어요. 초선은 모르는 게 없잖아. 맞아 맞아. 이것도 되게 좋은 거네요. 이거 가수들이 쓰는 그런 거라던데? 언니 이어폰까지? 대충 봐도 백단이 같아 보이는데? 그러니까. 대충 봐도. 그러니까. 근데 몇 살이에요? 보자. 이제 나이를. 저는 93이요. 어? 그럼 몇 살이야? 나보다 2살 아니면 30. 아 죄송해요. 아니 놀라운 콜이 죄송하다니. 아 그렇게 안 보여서. 일단은 보도록 하죠. 근데 이거 알고 있을 정도면 이 정도는 특수가 뭐 설치 방법도 알려줄 수 있지 않았나. 아 설치 방법을 눈쟁이님으로 알려주시던데. 네? 사용설명서가 저예요? 아. 원컵 용도면 요즘에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 써도 괜찮긴 합니다. 밥 먹으려고. 적응하셔야 돼요. 근데 죄송해요. 애가 약간. 저도 괜찮습니다. 확력은 높은데 못 배웠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안 먹고 갔거든요. 어 그래요? 사드릴게요. 아 근데 이거 하고 계시는데 드실 수 없으니까 좀 이따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아 그러니까 끝내고 먹어라. 상관없어서. 마실 것도 없을 수도 없니? 아 마실 거? 주스 있는데 드실래요? 주스요? 응. 1년 됐을 수도 있어서. 네?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2년 됐는데 먹더라고요. 아이스크림은 유통기는 없어서 그렇다 쳐 너. 근데 아이스크림에서 상한 맛이 나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복종을 하면요. 이거 얼마나 낸 거야? 아 아니에요. 최근에 샀어요. 최근에. 최근에 혹시 기준이 어느 정도죠? 하하하하하하 진짜 드셔도 돼요. 아 그래요? 안 썩었어요. 하하하하하하 괜찮나요? 그..그..그런 거 같아요. 제가 그것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게 카페는 분명히 다 적어놨는데? 다 적어놨다고 말도 하는데? 그래서 공정인님 이제 기참하도 카페 링크 보내주신다고 네. 아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아예 그냥 이제 판매하는 거까지 아 너무 좋은데? 오버 시스템에서 그냥 싹 다 너무 좋아. 이 링크 사시고 이 링크 사시고 저 부르세요. 설명서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이렇게 설치하셔서 블랙리스트에 나 입는 거 같아. 그렇게? 아니 왜냐면 저 부르면 굳이 돈도 들고 하는데 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집에 있고 싶어요. 그리고 이거는 조명 네. 조명도 해야죠 당연히. 지금 조명이 너무 가난하죠? 아니 다운부스는 좋게 맞춰주셨는데 제가 약간 대비되는 느낌 그래서 한방하러 오는 사람마다 장비가 왜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. 다운부스 쓰느라 돈이 부족했나? 그거를 박스를 어떻게 나오면 박스랑 한 번에 뺐는데 같지 않을까요? 그쵸? 아니 똑똑하네. 그거 다 본 거야. 아니 조금만 힘내봐. 이것도 치워줘. 내가 이렇게 와 플렉스함도 시켰.. 제가 들고 올 필요가 없었네요. 다 했었네. 아 그래요? 네 이거랑 이게 저거예요. 아 죄송해요. 몰랐어요.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분 다 알고 있는 분인데? 내 영상을 다 보시는 분 같은데? 이 정도면은 이제 나 장사 저노도 그분한테 시키면 되지 않을까? 그럴 수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? 다 사봤죠. 음.. 관심이 있나 봐. 네. 저도 방송을 하니까 이제 장비를 업그를 하려면 사봐야 되니까 아니 원래 오빠같이 하셨어. 아 진짜요? 티어 어디예요? 왜? 주님 티 아 쟤 티어요? 네. 지금은 안 하죠. 아 최고 티어. 최고 티어. 굳은? 랭커. 엄청나게 잘했구나. 아이씨 나 티어로 갑질하려 했는데. 혹시 어디.. 저 다이아요. 아 다이아? 근데 다이아가 이제 롤 다이아라는 느낌이 좀.. 롤도 되게 잘하세요. 왜 롤을 뭐해요? 티어가. 지금으로 따지면 한 금화 끝? 금화 초입구. 아 진짜.. 뭐야? 머리가 그냥 좋으시구나. 취미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. 난.. 나 취미 5년째..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5년째.. 난 잘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니 나를 왜 지원아 그 지갑 밥을 먹어? 지금 너 세팅해지러 온 거지 내 세팅해지러 오신 게 아니야. 응 맞아. 죽여주네요 세팅이. 한 번에 그냥 올라가 버리셨네. 왜 세팅 뭐 다 안 바꿨어요? 아니 얘가.. 말을 좀 기증으로도 안 듣는 편이어가지고 아.. 앞으로 얘기해줘봤자.. 아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다? 그냥 얘기도 안 해요 이제. 아니.. 나 옆에 있죠? 아 계셨구나. 나 있는 줄 모르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정리도 다 제가 하고 있고 그런데? 제가 그랬으면 여기 오늘 쓰레기장이었어요. 근데 깔끔한데? 지금 내가 치웠잖아. 치웠으니까 깔끔하죠. 이건 뭐죠? 공기청정인가요? 아 냉풍기. 에어컨은요? 없어요. 왜? 방송하면 안 더워요? 그러면 이제 바까문을 열어놔요. 아니 그.. 방음부스잖아요. 그럼 이것도 열어놓고 써요. 그럼 방음부스를 왜 맞췄어요? 모르겠어요. 저 오른쪽에 박스에다가 놓으면 어.. 평소 아주머니세요? 아니 약간.. 이거 제가 안 해주면은 이대로 한 달 지내요. 들어가. 나 잘 먹어야 되는데? 진짜 어디 내놓기 너무 부끄러워. 구미야 이거. 나도. 무조건 사람들이 저희 구미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돈을 줘요. 저 카메라 진짜 좋아하거든요. 후채 깎이에요? 선생님이 기절시키려. 어 그러자. 제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. 어렵지 않아. 근데 저 본 적 있어요? 트위치로 본 적이? 왜냐면 돈을 깎아서 아.. 아 그랬구나. 그럼 혹시 제 첫인상 어때요? 왜 기대하시는 거죠? 연약한 스타일이신가? 실제로가? 아.. 아.. 보통 첫인상 이렇게 말하나? 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런 거 안 정해놔요. 저는.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요? 예쁘신 것 같아요. 아 그쵸. 감사합니다. 실물이 훨씬 더. 아 그쵸. 실물이 훨씬 더. 내일됨이란다. 문재인님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눈 마다 치면 좋아한다고 생각해가지고. 컨셉에 잡아막혀 있어가지고. 언니 이 사람이 나 예쁘다는데.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가신다고요? 원래 차를 여기다가 가끔 대놔가지고. 근데 진짜 왜 왔어? 나 차 가지러 오는데. 아.. 그냥 겸사하면서. 아 타이밍이. 한 45분쯤 가야겠다. 이제 엎어도 일어난다. 근데 또. 아니 엎은 적이 없긴 한데. 아.. 아 서.. 서운하다. 아 지금 서운하긴다. 알겠어. 그 남자랑 연락도 못해요. 폰 검사다가 가거든요. 혹시 두 분이 인사 사귀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그렇진 않은데. 솔직한 소리 해야죠. 저 얘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? 이제 나갈 수 있겠니? 또 하면.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. 아니 여기서 예정행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싫어요. 아니 예정행각은 쌍방인 거고. 여기는 1방이에요 1방. 오 엄청 깔끔하다.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게 어떻게 좋은 거지? 아무 세팅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. 원래 기분 순정은 상태가 이럽니다. 근데.. 저 막 춤출 때 일어나서 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? 그렇게 하면 이제 조절하기가 힘드시겠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이제 뒤에 오셔야죠. 그래도 안 보이네요? 얼굴이 잘려버려요? 그럼 어떡해요? 와.. 이렇게 해도 돼요? 들려나? 음.. 됐다. 저것만 올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까이 가셨을 때 두 분? 가까이 가셨을 때는 확 올라가죠. 이거 계속 그렇게 맞춰야 돼요? 그렇죠. 그게 정말 정말 불편하다. 만일에 이걸 안 하시려면 렌즈를 바꾸시면 되는데 줌렌즈로 비싸요. 일단 햄버거. 햄버거. 치근치로 먹겠다. 와.. DSLR이 확실히 좋긴 하다. 진짜. 이거 먹는 거 아니야, 친구야. 손독 들이지마. 몇 살이에요? 예.. 1년 안 됐어요. 한.. 8개월? 너무 예쁘게 나와. 이뻐서?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? 그대로 같은데? 내가 보기에는? 귀여워. 너무 좋은데? 음질은 확 다를 겁니다. 노이즈가 있는데요? 노이즈 엄청 심해요. 아마 세팅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. 블루는 프로그램이 없었나? 그렇네. 따로 뭐가 없네요. 만일에 그걸 하시려면 마이크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사운드 카드를 새로 사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어렵다. 컴퓨터에 달린 이 사운드를 내주는 장치 자체가 퀄리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오디오 됐고 화면 됐고 방송은 기본적인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 근데 마이크가 뭔가 애가 마탱이가 가 있는 느낌인데?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른데? 원래 이래요? 조금? 아 그래요? 사실 마이크가 원래 마탱이에 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? 그런 거 같아. 그걸 눈탱이가 저한테 판 거 같아. 죽여봐라. 일단은 그거 하나만 하죠. 마지막. 이거 세팅만 바꾸면 끝입니다. 마우스는 좀 바꿔야겠네요. 진짜 클릭 개그켐이네요. 그쵸. 어 뭐야 안 쓰... 원래 안 켜두셨... 네. 그럼 왜 쓰셨어요? 어? 그럼 안 써도 돼요? 네. 왜 켜두셨어요? 사람들 다 쓰게 돼. 아니 그 기능을 아무것도 안 켜두는데 왜... 아 그래요? 왜 썼어요? 네? 어... 어 일단은 켜면은... 네. 좋다. 일단은... 와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마우스랑 렌즈. 그것만 나중에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. 네. 네. 그것만 빼주시면 됩니다. 어떤 거에요? 핀 마이크. 핀 마이크. 아 맞아. 자고 계신 거. 안녕게요.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. 택시비요? 전 차 타고 왔습니다. 아 그랬어요? 그리고 비용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...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무슨... 보내듯 해야죠. 그래서... 네.